안녕하세요. AI 반도체 스타트업 모빌린트 대표 신동주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지난 10년간 AI 반도체를 연구개발해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AI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가는 아닌데 오늘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의 발표를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AI 반도체 관점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장에 앞서서 오늘 저의 발표의 간단한 요약을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 AI의 추론과 학습의 비용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AI 추론 비용이 앞으로 1년 안에 3배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AI의 학습의 비용은 조금 더 한 2년 안에 3배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CAPEX와 OPEX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AI에 있어서 AI를 추론하기 위한 비용, 동일한 비용을 투자, 지출했다고 했었을 때 낼 수 있는 성능이 추론 관점에서는 앞으로 1년 안에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학습에 있어서는 앞으로 2년 안에 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매년 아니면 매 2년마다 3배씩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AI 반도체에 많은 투자와 연구 개발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AI 추론 관점에서 시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시점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 학습 관점에서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AI 추론과 학습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낮아지는 비용이 결국 AI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렇게 다양한 토픽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AI 거품론인데요. 사실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AI 거품론이 굉장히 핫한 이슈였었는데 며칠 사이에 빠르게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AI 거품까지는 아니다라고 된 것 같은데요. 이 AI 거품론이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무엇인가가 생겨났다는 것인데요. 많은 투자와 많은 기대, 결국 그것이 저는 AI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품이라는 것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AI 기술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 파워, 세 번째는 데이터 어벨일러빌리티,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면 컴퓨팅 파워에 있어서는 지난 10년간 한 1,000배 정도의 빠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엔비디아의 GPU였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GPU 덕분에 어떻게 보면 AI가 처음에 굉장히 딥러닝이 빠르게 연구개발될 수 있었고 또 이런 빠르게 AI의 성장이 결국 엔비디아 GPU의 수요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AI의 성장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AI와 엔비디아가 서로 선순환을 하면서 지금의 엔비디아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파워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AI, 머신러닝 AI 관점에서 봤었을 때 혹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AI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아카이브라는 곳에 AI 관련 논문들이 출판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AI의 분야에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써 알고리즘의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팅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고리즘 연구는 결국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에 있어서도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영상 데이터 모든 데이터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앞선 세 가지 때문에 덕분에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었고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AI 거품론은 결국 빠르게 발전된 기술이 실제 AI 기술의 보급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갭이 AI 거품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갭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디에서 오느냐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가성비와 전성비의 부족이 결국에는 그 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와 전성비라는 것은 AI에 있어서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 얼마만큼의 가격, 달러가 필요한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LLM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AI 모델이다 보니까 이 LLM 모델은 뭔가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토큰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토큰이 초당 생성이 되는가가 그러니까 이제 토큰 퍼 세컨드, TPS이고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영상 인식, 음성 인식 같은 것에서는 프레임 퍼 세컨드, FPS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TPS나 FPS를 얼마만큼의 달러, TPS 퍼 달러와 TPS 퍼 와트 사실 이 두 가지의 부족이 현재 그 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봤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성능이 좋게 개발이 되었는데 그 스마트폰을 가격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아니면 배터리가 두 시간마다 한 번에 충전을 해야 된다 하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혹자는 이제 AI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부족한 부분도 가성비와 전성비 때문에 부족 때문에 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성비와 전성비의 부족을 결국 어떻게 하면 빠르게 메꿀 수 있는가 그리고 키 이네이블러가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요. 그 전에 우선은 그 가성비와 전성비의 부족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지금 채취PT를 저희가 API로 그러니까 채취PT를 가지고 이걸 API로 고객들에게 서빙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모델은 한 60달러에서 120달러 퍼 1메가 토큰인데 작은 모델은 0.5달러 퍼 토큰, 1메가 토큰이라서 한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AI와 조금 작은 AI를 서빙하는 데 있어서 100배 이상의 비용이 차이가 날 만큼 저희가 성능 좋은 AI를 서빙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만들기 위한 비용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엔비디아 GPU를 수조 원어치 이상 구입해서 AI를 학습해야 될 만큼 AI 학습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서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좀 비용이 비싸지만 서빙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뜨고 있는 온디바이스 AI에서는 AI의 전성비와 가성비 부족 때문에 상용화가 되고 있지 못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로 동작을 해야 되고 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열이나 코스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있어서는 더더욱 가성비와 전성비의 부족이 실제 시장과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국 키 이네이벌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반도체, AI 칩과 그 다음에 메모리 기술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AI 칩과 메모리 기술의 발전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니고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론에 있어서는 한 1년 정도 학습에 있어서는 한 2년 정도 이 AI 학습과 추론의 비용을 굉장히 빠르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알고리즘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발전이 한 1, 2년 안에 동일한 AI 성능을 내기 위한 코스트가 한 3배 이상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앞으로 2, 3년 안에 AI 서빙의 관점에서 한 10배 정도 이상의 코스트 다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인텔, 암과 같은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플레이어들의 상황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른 AI 발전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마진이 한 8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이유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에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HBM이라는 하이밴드 리스 메모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코넥트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 또 엔비디아가 MV링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터코넥트 기술 결국 이 세 가지 기술에 덕분에 엔비디아의 지금의 이런 큰 성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에 있어서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이 더 크다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하는 시간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성능 좋고 쓰기 쉽고 검증된 엔비디아 GPU를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앞으로 2년 정도는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습용 지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한 2년 정도 후에는 학습용 지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대체제가 당장 엔비디아 점유율이 빠르게 낮아지진 않겠지만 대체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론용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향후에 전망을 대부분 다 비슷한 전망일 수도 있지만 예상을 해보면 시장 점유율과 판매 마진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결국 얼마만큼 시장에 또 빠르게 커지는가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향후의 주가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 출원용 시장에서는 이미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좀 뺏기고 있고 AI 핵심용 시장에서도 2, 3년 뒤에는 경쟁력을 갖춘 대체 솔루션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엣지 시장, 지금의 AI 시장은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엣지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엔비디아의 GPU가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의 경쟁력보다 엣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엔비디아의 리스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리스크 포인트도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아직 쓰지 않은 다양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추론 전용, AI 전용 칩 출시인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고객사에게 추론만 필요하더라도 학습까지 되는, 어떻게 보면 학습과 추론을 따로 제품을 분리하지 않고 거의 약간 단일 제품의 정책을 어느 정도는 펴고 있는데요. 이런 엔비디아가 만약에 필요할 때 추론 전용의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출시한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있는 다른 추론 전용의 칩들보다 충분히 경쟁력의 우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격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80%의 마진에 이를 정도로 원가 대비 굉장히 높은 가격의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업체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엔비디아가 저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으로 보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의 조정을 통해서 경쟁자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진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이상 낮추기는 얻고 싶지는 않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위협이 된다고 느껴지는 AR 반도체나 MPU 회사가 없기 때문에 M&A 같은 것들을 진행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한 위협되는 경쟁자가 있다고 했었을 때 M&A를 통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점유율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4,000에서 5,000조의 밸류에이션에 이르고 현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다각화에 대한 측면입니다. 엔비디아가 원래는 하드웨어, GPU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 딥러닝 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데이터 센터 쪽 비즈니스에도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즈니스 다각화는 고객과의 경쟁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엔비디아가 취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과거에 엔비디아가 지금의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왕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텔이 반도체 쪽의 최강자였었는데요. 인텔이 빠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너져가고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인텔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나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좀 빼앗기고 새롭게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텔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내다보지 못하고 적절할 때 투자를 못해서 지금 뒤처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인텔은 지금의 AI 시장을 가장 먼저 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텔이 2016년에 서버용 AI 반도체 회사인 너바나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엣지용 MPU 회사인 또 모비디우스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면 거의 10년 전인데요. 인텔은 AI 반도체 이쪽 AI 시장의 중요성을 보고 그 후에도 하바나도 인수를 하고 다양한 회사들을 M&A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렇게 투자했었던 것들이 적절한 게 이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에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X86, CPU 아키텍처가 인텔과 AMD의 X86과 그리고 이제 ARM의 아키텍처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X86에서 ARM 아키텍처로의 변화가 반도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서버 시장은 전통적으로 X86이 거의 100%를 점유하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베디드 시스템은 ARM 그리고 PC나 서버는 X86 그런데 이제 PC나 노트북에서 어떻게 보면 ARM에게 일부를 뺏겼고 그래도 이제 서버 쪽은 지키고 있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NVIDIA의 Grace,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이 모든 회사들이 이 서버용 CPU를 ARM 기반의 아키텍처로 해서 제작을 할 만큼 지금 서버 시장에서도 빠르게 이 X86 아키텍처가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AI PC 쪽에서 더 큰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AI PC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인텔 CPU나 AMD CPU 기반이었는데 애플도 X86 아키텍처를 쓰다가 ARM으로 넘어갔고 지금 다른 쪽 플레이어들도 이 ARM 아키텍처의 기반으로 PC나 노트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PC뿐만 아니라 로봇, 자동차, 가전, 드론 등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AI PC와 같은 컴퓨팅 플랫폼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플랫폼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대로 간다고 하면 ARM 아키텍처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X86 아키텍처가 PC에서의 그런 점유율을 지켜내고 또 로봇이나 자동차, 가전이나 다른 분야에서 좀 점유율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아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AMD나 인텔은 이 X86 아키텍처를 굉장히 효율을 높여서 PC나 자동차, 가전, 로봇 등의 플랫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서버 정도가 CPU가 많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CPU가 쓰이는 시장인데요. 앞으로는 그것이 로봇, 자동차, 가전, 드론 등으로 넓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데는 지금 애플과 퀄컴의 스냅드래곤인데 삼성 엑시노스도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에서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도 엑시노스 오토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 자동차, 가전 등에 활용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OS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 과거에는 스마트폰 쪽, 모바일 쪽에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었었고 그리고 PC나 서버 쪽에 윈도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86과 ARM 아키텍처의 서로 경계가 없어진 것처럼 OS도 앞으로 점점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RM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와 iOS가 앞으로 PC나 로봇,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윈도우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비팅하기 위해서 윈도우스 온 ARM과 같은 X8U 아키텍처 기반의 디펜던시를 덜어내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OS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ARM과 마이크로소프트 퀄컴이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의 엑시노스도 이런 쪽에 뛰어들어서 같이 윈도우 기반의 경쟁력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요는 결국에 어떤 전반 산업에서의 수요가 결국 반도체 수요로 이어질 텐데 온디바이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섹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온디바이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모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오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나눠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AI 학습과 그리고 AI 추론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제 온프레미스 엣지 서버, 회사들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곳에서 엣지 서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주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 드론, 로봇 등의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거의 모든 곳에 모든 것에 AI가 쓰이는 everything, everywhere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수요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몇 개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과 PC는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방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과거의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는 CPU나 GPU 성능의 발전과 카메라 성능, 디스플레이 저장 용량의 발전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이 카메라 성능이나 디스플레이가 더 좋고 정작 용량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된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때에 맞춰서 계속 스마트폰을 교체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러한 수요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과 PC의 교체 수요는 저는 이제 AI 성능에서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이 NPU와 DRAM, 그러니까 전작의 스마트폰보다 다음 세대의 스마트폰과 PC가 더 좋은 NPU와 더 좋은 DRAM 메모리를 쓰면서 AI 성능 개선이 제품마다 두세 배 이상의 성능 개선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폰과 PC의 교체 수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수요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디바이스의 컴퓨팅 플랫폼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동차 이미 컴퓨팅 플랫폼화 되고 있고 로봇도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드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거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CPU와 GPU만은 가지고는 모든 디바이스들을 컴퓨팅 플랫폼화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에 거기에 계산 기능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또 그래픽 균형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AI 기능은 넣었을 때 고객에게 밸류 에디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AI 기반으로는 모든 디바이스가 컴퓨팅 플랫폼화 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기존보다 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컴퓨팅 플랫폼화 되고 또 이 AI 기반의 컴퓨팅 플랫폼화는 기존에 메모리가 하나가 필요하던 디바이스가 여러 개, 세 개, 네 개가 필요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5달러짜리 반도체를 쓰면 되는 것이었는데 50달러짜리 AI 반도체를 써야 된다거나 그래서 이 반도체 수요 관점에서 보면 개수나 그리고 가격 관점에서 모두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 HBM 메모리가 메모리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의 중요성을 보면 HBM 9, 나머지 메모리들 전부 합쳐서 1 정도로 보일 정도로 HBM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HBM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LPDDR 메모리도 서버 시장, 온 디바이스, 온 프레미스, 모든 시장 당연히 중심은 온 디바이스 쪽이 되겠지만 모든 시장에서 채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LPDDR과 HBM의 중요성은 한 5대 5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수요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 그 정도의 밸런스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DDR 5X, 그리고 5T, 그 다음에 LPDDR 6가 이 밴드위스, AI에서 가장 중요한 밴드위스 측면에서 LPDDR 4나 3보다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LPDDR 메모리도 AI용 메모리로 많은 부분 채택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PDDR이나 LPDDR 메모리 쪽, GDDR 이런 쪽에 밀려서 이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아직 약간 낮아진 상황인데요. 앞서서 그런 온 프레미스,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쪽의 수요는 결국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EMMC나 SSD 같은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도 이미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픽으로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NPU가 딥러닝 액셀러레이터, PIM, 뉴럴 롤픽 다양한 토픽들이 다 NPU로 혼용되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NPU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AI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많은 AI 반도체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딥러닝 액셀러레이터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AI의 가속기인 부분이죠. 딥러닝 액셀러레이터는 사실 컴퓨터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폰노임한 아키텍처를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CPU나 GPU 아키텍처와 다르긴 하지만 완전 다른 아키텍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는 스칼라 프로세싱, 그리고 GPU는 벡터 프로세싱, 그리고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딥러닝 액셀러레이터를 TPU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텐서라는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컴퓨터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보면 폰노임한 아키텍처를 벗어난 아키텍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컨셉으로 나아간 것이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PIM 기술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PIM 기술은 호스트 프로세서를 아예 대체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메모리에 일부의 로직 유닛이 추가되어서 호스트 프로세서, CPU나 GPU, MPU가 본연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한된 메모리 밴드 이스를 가지고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신개념 메모리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와 같은 AI 반도체 회사들도 PIM 기술과 경쟁한다기보다는 PIM 메모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IM 메모리는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로직 유닛이 메모리 쪽의 사이드에 들어간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것이 뉴럴 롤피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뇌는 연산기와 저장소가 따로 있지 않고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논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모방 컴퓨팅은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이고 과거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또 더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상용화 관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런 전자적인 반도체 관련된 스킹의 부족이라기보다 저는 뉴럴 롤피 컴퓨팅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뇌과학이나 생명과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뉴럴 롤피 컴퓨팅은 하드웨어의 동작은 뇌를 많이 모방을 하였지만 거기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컴퓨터에 돌아가는 것을 돌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뇌모방을 하였는데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아직 뇌모방을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어서 이 알고리즘과 뇌과학에 있어서 좀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만 뉴럴 롤피 컴퓨팅이 실제 상용 레벨로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해보면 현재 AI 반도체 관점에서의 시장의 변화가 지금은 GPU가 굉장히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앞으로도 조금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앞으로 한 1, 2년, 길게는 한 2, 3년 정도의 기점으로 NPU가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 저 GPU와 NPU가 크로싱하는 포인트를 저는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뒤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IM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나 GPU, NPU 기술을 대체하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GPU, 그리고 NPU, CPU와 함께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뒤부터는 빠르게 상용화해서 시장 점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뉴럴 롤피 컴퓨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과 뇌과학에 있어서 브레이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야만 시장에서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